와 진짜 좋습니다. 아니 그리고요. 이 인생길 노래 한 곡 그냥 싱글로 발표하신 게 아니잖아요. 네. 9집 앨범이 그러니까 8집 앨범이 19년 전에 냈고 그 다음에 싱글 두 번 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19년 만에 냈어요. 정규 앨범으로 내신 거잖아요. 네. 정규 앨범으로. 19년 만에 와우. 아니 근데 정규 앨범을 만들기도 참 어렵고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만큼 만들고 나서 좀 뭔가 더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처음에 정규 앨범을 만들는 게 아니고 이제 곡을 싱글로 또 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갖고 발표를 못해갖고 또 만들게 되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냥 앨범으로 내자. 아 진짜. 대신에 완성도가 높아졌어요. 점점 노래들이. 이번에 그냥 내던 걸 한 번 더 대세김질하고 대세김질하니까 더 조금 더 고치게 되고 또 이러면 더 좋겠다. 그래서 이번 9집 앨범이 요즘에 저도 듣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. 나 혼자 들었을 때. 완성도가 진짜 높으니까. 오랫동안 묵히니까 음식도 그렇지만 역시 이 노래도 묵히다가 나오니까 더 좋네요. 이게 정규 앨범으로 이렇게 탁 나온다는 게 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. 정규 앨범 없으세요? 저는 정규 앨범 1집 내고. 아 1집. 지금까지 정규 앨범이었는데. 싱글로 그 다음에 내고 있죠. 그렇죠. 그렇죠. 나중에 모아서 싱글로 같이 내면 돼요. 감사합니다. 2집 내세요. 아니 진짜 이 정규 앨범 딱 들으시고 팬분들이나 가족분들의 반응도 좋았을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네. 일단 우리 범용사랑 팬클럽에서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또 노래들은 여러 가지 이제 앨범이 좋은 게 뭐냐면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낼 수 있으니까 싱글 때는 한 가지 스타일인데. 맞아요. 그러면서 또 이번에 통기타로 하는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해주셔서 그런 점에서 참 앨범으로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자랑 좀 해주세요. 통기타로 또. 통기타로만 내가 기타 치고 기타로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.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거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요즘 또 이렇게 부쩍부쩍 하는 것보다 또 기타 선율에 딱 음을 얹는.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. 오히려 또. 그러니까 앨범이 좋아요.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. CD 이렇게 사볼까 하는 분들 무조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맞습니다. 많이 사십시오.